제외동포들의 우리말 이해를 돕는 YTN 프로그램, 쏙쏙 뉴스말 돋보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시상식을 갖고 YTN 쏙쏙 뉴스말 돋보기와 TBS FM 우리말 고음말 프로그램에 올 상반기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쏙쏙 뉴스말 돋보기가 뉴스에 등장하는 용어의 의미와 올바른 활용법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함으로써 바른 우리말 확산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쏙쏙 뉴스말 돋보기는 우리말을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한글을 어렵게 여기는 차세대 제외동포들을 위해 뉴스 속 낱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쏙쏙 뉴스말 돋보기